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간밤 이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감은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장 초반 반짝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저점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연수로 인해서 식품주들의 강세도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테마주들은 여전히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한 번 이 무더기 하한가 종목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의 긴장감까지도 불어넣는 모습이었는데 이렇듯 예상과는 또 다른 시장 흐름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런 시장에는 필요한 전략들이 어떤 전략이 있을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이 방송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61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천사 구조대님과 함께 시장 분석에 나서 봐야겠죠.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로 대표님 말씀처럼 착시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보면 미증시와는 정말 다른 흐름을 보였거든요. 또 에코프로 그룹들의 낙폭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대표님께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증시는 상당히 아쉽고 답답한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간밤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이 예상하는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곧 발표가 되는 FOMC 회의 결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는 포지션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본다면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들은 분명히 질비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흐름이 결국에는 재료 소멸로 이어지게 되면서 차익 매물의 현상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역시나 악재성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나빴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7%대 하락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가 넘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움직였는지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우리는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도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후장에 중화권의 분위기가 살짝 눌렸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홍콩이라든지 대만 증시가 조금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눌렸고 대만 증시가 눌렸으면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압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증시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바로 2차 전지주들의 급락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늘 에코프로가 무려 마이너스 8%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수급을 위축시키게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고 특히나 5장 들어서 그 눌림이 컸었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오늘 에코프로가 왜 떨어졌을까? 2차 전지가 왜 떨어졌을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었냐? 바로 미국의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냐? 일단은 지금 이 공장이 중국계로 확인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로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먹는 싸움이 됐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이슈가 일단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오후장에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을 견인했던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주들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들. 자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에코프로의 급락 이슈가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지속적일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백악관 측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일시적일 급락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마이너스 7%, 8% 때 하락을 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추가적으로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는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의 회복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미국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겠죠. 아직 지금 당장은 우리가 확정된 기사물을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대형주도 떨어졌지만 소형주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들이 또 왜 위축이 되었냐?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오늘 어떠한 사유가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겠지만 오늘 하한가 종목이 무려 5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에 SG중권발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한가가 무더기로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인 통전거래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상당히 꺼려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이 증시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오늘 그때 이후로 무려 5개라는 하한가 종목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제2의 SG사태가 다시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수의 하락을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해봅시다. 이 이슈,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지속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전의 예방주사를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그때와는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태가 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연속성은 사실상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소위 말해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군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역시나 핵 이슈가 불거졌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죠. 그리고 이 러시아가 핵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협조를 받고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상대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가장 먼저 방산주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재료, 사료, 비료 관련된 그룹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들 역시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물론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에코프로 관련된 기사와 세 번째 지금 현재 이 핵과 관련된 기사들이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 이유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만 추가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관망장세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다가 또 뭐고도 있기 때문에 F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상승하는 종목 대비 활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양 시장 합쳐서 약 520여 개 종목이 올라간 반면에 무려 1900여 개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역시나 어떠한 종목군들 이 1900여 개 종목군들에다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올라가주는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내 계좌가 올라간 종목군들이 아니라 떨어진 종목에 더 많았기 때문에 힘든 장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사실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빛을 발했기 때문이죠. 잠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특징 뭐라고 했죠? 올라갔다가 눌렸었던 종목군들 공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이 한번 뒷받침이 되면 단기적으로 터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저희 교육방에 계셨던 분들은 오늘 어렵다라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단지 아셨다면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하셔야 될지를 이제는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시는 것처럼 개별적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섹터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급나간 섹터들 더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될지 어떠한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과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들과 똑같지 않은 계좌를 한번 여러분들이 운영해보고 싶다면 꾸려보고 싶다면 저희 교육방에서 한번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희 히든 종목군들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거 보여드렸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종목군들 제가 오늘도 야간 교육 때 공부시켜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야간에 저희가 드리는 오늘 같은 장에 공략해야 되는 종목군들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입장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보러 우리 김연아 녀석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을 세 가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분석들을 장이 끝난 이후에 듣는 게 아니라 장 중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61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중해 대표님이랑 소통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돌한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다른 것 같은데 유월장은 계속해서 좀 이런 분위기들이 연일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표님의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들은 유월장에서 어떤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78%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미국의 트롤리 오피스 제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였고 누적 상승률 52% 넘어서고 있습니다. 레이저셀 반도체 호환기에 올라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39%대 누적 상승률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보시죠. 공구우먼이 26%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TEMC, 포스코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24%대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꿈비는 중국에서의 장려체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고요. 19% 넘는 누적 상승률, 저스템 역시나 19% 넘는 누적 상승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확인해보시죠. 이번은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은 톱댁과는 별개로 급등을 보이고 있죠. 24% 넘는 시세를 오늘장에서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EV 첨단 소재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공개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무려 24%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고, 그 밖에도 양지사가 18% 넘는 오름세, 금양도 16%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글로벌 시장 확대 소식의 강세를 보였죠. 15%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확인해보시죠. 이번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 종목 잡아냈습니다. 이수학이 상한가 진입을 해줬고요. 우양이 25%대 급등 흐름, 아이쿠래프트도 25% 넘는 강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23% 넘는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잘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는 검색기가 포착한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든 종목과 검색기 종목들은 시장의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차곡차곡 상승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나도 이제 이런 종목들로 한번 공약을 해보고 싶다. 하반기 이런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61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종목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공교롭게도 오늘 또 제 의상이 그 종목을 많이 담지 않았나요? 네. 절 보고 생각나는 종목이 있다면? 겨자. 레몬이죠. 자꾸 겨자라고 해요, 사람들이. 레몬, 레몬도 오늘장에서 급등을 보였고 그 밖의 다른 히든 종목들도 오늘장 지수 움직임과는 별개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올라가주는 종목분들은 반드시 발생이 돼요. 단지 그 종목분들이 내 계좌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오늘 같은 장 사실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육방에서는 오늘장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셨을 거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올라간 종목이 내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분들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해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장 불안하지 않게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분들 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레몬이라는 종목 언제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드렸어요.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일주일 만에 30% 넘게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같이 드렸던 종목 금양이라든지 EV 첨단 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해주는 포지션들 연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분들 다 어디서 드렸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제 지난주 방송 내내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종목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다고요. 오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오늘 레몬 24% 올라갔습니다. EV 첨단 소재 24%, 양지사 18%, 금양 16%, 꿈비 15%, 폴라리스 오피스 15%, 어반리튬 17% 올라갔어요. 이 중에서 레몬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EV 첨단 소재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금양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꿈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반리튬 어제 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수급이 있는 종목분들 우리가 남들 안 볼 때 공략이 된다고 저희가 언제부터 얘기 드렸습니까? 이 종목분들 지난주 지지난주 어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올라온 포지션 보시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요즘에 저희가 감이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옥석 가리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나 저희의 검색기도 상한가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검색기가 됐든 히든 종목이 됐든 여러분들 매매 성향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략해 보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오늘은 저희 검색기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분들도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저희 교육방에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따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고 계신 종목 중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 여기에다가 공개하지 않은 종목분들 중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해 드렸죠. 오늘은 저희가 히든 종목분들 물론 공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야간 교육 때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분들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공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야간 교육 때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계좌포트에 담으시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요. 도와 드린다고요. 단지 어디에 저희 교육방의 입장을 하셔야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분들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5월 달에만 50%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언제 드렸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80%, 90%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종목 언제부터 얘기해 드렸습니까? 5월 달부터 얘기해 드렸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아니요. 여기예요? 아니요. 여기라고 했어요. 3,900원. 즉 신고점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보셔야죠. 추세가 있는 종목분들 보셔야죠. 항상 말씀드린다고요. 올라갔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여기에서 매집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 갖고 떨어지면 여기가 매집 자리입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 어때요? 계속 올라갔어요? 아니요.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5월 달 기준으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이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이 자리에서 못 잡았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2의 폴라리스 이제 또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5월 달, 6월 달 지금 몇 퍼센트 올라오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시점은 2,000원대 초반인데 지금 3,0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이라도 오셔서 폴라리스 오피스 눌렸을 때 같이 공략하셨다면 50%, 100%는 아니더라도 10%, 20% 여러분들 수익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레몬 저희가 언제 드렸습니까? 보이시잖아요. 6월 7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렸다고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저희 공통점 뭔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세요. 말씀 드렸죠.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폴라리스 오피스도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레몬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3,000원에서 1만 3,000원, 1만 원이 올라갔다고요. 10%, 20%가 아니잖아요. 50%, 100% 아니잖아요. 200%, 300%가 갔으니까 다시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어디에서? 바닷건에서 잡읍시다. 단, 올라갔을 때 눌리고 올라갔을 때 눌렸을 때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얘기해. 일주일 전부터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레몬 같이 하신 분들 안타깝게 윗거리 달고 떨어지긴 했지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만 벌써 30%라고요. 근데 이게 달까요? 아니에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가격권이 아니라 1만 원, 1만 2천 원, 1만 3천 원이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8천 원에서 1만 2천 원 간다? 이것도 50%입니다. 여러분들 50%라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다시 이 레몬 어디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자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 다음 날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EV 첨단 소재 금양입니다. 다 드렸어요.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딱 드렸어요. 딱 두 개. 그리고 나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급등을 했죠? 눌렸습니다. 여기에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서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을게요. 눌렸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잡게요. 그리고 오늘 급등 20%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략하시라고요.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이미 올라간 오늘 공략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 안 볼 때 저희는 공략해 드렸잖아요. 안 볼 때.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공개해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먼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같이 시장 떨어질 때 저희는 이런 종목군도 미리 선침해서 공략해 놓고 수익 챙겨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팩트라고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뭡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금향 같은 날 드렸다고요. 똑같습니다. 얘도. 2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5만 원에서 9만 원 간다. 80%예요. 80%.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3% 5% 만족하세요? 아니에요. 10% 가면 10%에 만족하지. 20% 가면 20%에 만족을 하지. 3%, 5%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혼자 공략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가면 크게 갑니다. 여러분들도 30%, 50%, 100% 수익을 원하신다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하셔야 됩니다. 항상 강조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 떠나서 그냥 뭐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차트. 왜? 차트 거짓말 안 하잖아요.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급이 다시 한 번 뒷받침이 되는지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이 매매 성향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자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보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꿈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언제 드렸습니까? 거진 2주 정도 됐죠? 자, 5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얼마로? 만 6천 원, 만 7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략했어요. 역시나 안타깝게 윗고리를 달아줬지만 포지션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10%, 20% 상승 포지션 만들어드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10%, 20%, 가는 종목 나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오셔서 그런 종목분들을 같이 지금부터 공략하자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자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돈 벌어 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이 교육방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올려주세요. 오늘 대박 났습니다. 왜? 한 개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잡은 종목분들이 다 연달아 터지잖아요. 그러한 종목분들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포시라는 거예요. 자, 금양 조금 샀는데 수익이 벌써나셨답니다. 많이 사든 조금 사든 결국에는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만들어 드린다고요. 여기에도 보이죠? 처음 공략했는데 금양 수익 챙겨 드렸대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꿈비도 수익 나셨죠. 어반리튬 수익 나셨죠. 하이드로리튬 수익 나셨죠. 금양 수익 나셨죠. 금양 수익 나셨죠. 꿈비 수익 나셨죠. 저희가 다 언제 최근에 공략해 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반리튬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 안타깝게 10% 이상 올라가진 못했지만 오늘 장중 7% 넘게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공략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수익 고스란히 챙겨 가는 거예요. 하이드로리튬 같이 고스란히 수익 챙겨 가셨다고요. 여기도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EV 첨단 소재 수익 났습니다. EV 수익 났습니다. 금양 13% 수익이죠. 수익 났습니다. EV 첨단 소재 금양 레몬 EV 첨단 소재 금양 레몬 꿈비 다 수익 챙겨 드렸잖아요. 한 개 수익 났다가 아니잖아요. 골고루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다 거기에다가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세요. 꿈비. 3일간 3번에 걸쳐서 수익 나셨대요.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죠. 꿈비. 어떻게 됐다고요? 바닷건에서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렸어요. 눌렸을 때마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수익이 나셨대잖아요. 보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큰 상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시느냐. 이게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회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공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3일 동안에 6%, 10%, 10% 이것만 합쳐도 무려 25%예요. 그것도 한 종목으로.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배워가시라고요.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오늘 하루 저희 교육방에서 만들어진 실질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라고요. 오늘 올라갔잖아요. EV도 올라갔죠. 금양도 올라갔죠. 레몬도 올라갔죠. 꿈비도 올라갔죠.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거라고요. 그리고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결국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내가 오늘 기준으로 뭘 잡아야 될까 모르겠다. 오셔서 같이 공부하자고요. 저희가 준비한 히든 종목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 특히나 급락장세에서 뭘 공략해야 될지 뭘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야간에 교육해 드릴게요. 오셔서 여러분들도 교육받고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으셔서 나도 이러한 시장에서 돈 벌었다. 한번 어디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도 주식이 재밌다는 걸 느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미 함께 느끼실 분들 어디에 저희 교육방에 빨리 입장하십시오.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연아는 소통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지수 하락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집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나도 이제는 이 지수 하락에 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목들을 공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덕방 입장하시고 오늘 야간에 있는 교육까지도 받아보시면서 종목 공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61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도 해보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대표님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주이고요. 와인 유통업체로 국내 1호 상장 타이틀을 거머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인생 드라마 있어요? 인생 드라마요? 네, 대표님의 인생 드라마. 있죠. 어떤 거예요? 네, 저는 드라마는 많이 안 봐서.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사의 품격? 오,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네요. 왜요? 좋으니까. 아, 네, 그렇죠? 좋은 건. 멋진 배우들도 나오고. 네, 그렇죠? 잘생긴 배우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워너비죠, 워너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굉장히 그런 큰 희망의 메시지도 갖고 있었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힌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로 이태원 클러스를 뽑더라고요. 이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안 봤습니다. 그래도 뭔지는 아시죠? 만화도 안 봤습니다. 뭔지 아시네. 어떻게 웹툰 기반의 드라마인 걸 아셨죠? 거봐, 뭔지 아시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배우분 성함이 이 종문명에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아리따운 여자 배우분. 안 궁금하세요? 국중에서는 오수아라는 이름으로 국중에 나오고요. 본명이 이 종문명이랑 겹쳐요. 알겠습니다. 힌트가 어마어마하죠? 안 보신 분들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꼭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검색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희 교육방 들어오시면 알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신사의 품격의 꿈을 가지신 우리 대표님께서는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시든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신규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핫합니다. 특히나 저희도 저희 검색기에서도 공략이 되었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어때요? 최근에 상장하고 진짜 단기적으로 100%, 200%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관심도가 줄었던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종목도 16,000원짜리에서 얼마까지, 2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안타깝게 최근에는 다시 2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공교롭게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하락폭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1순위로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은 뭐냐?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떨어진 이유 설명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왜 떨어졌는지 단순하게 생각해요. 종목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저는 시장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 단순하게 종목군들, 뭐가 나올까요?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 입각한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그럼 우리 그거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략을 해드리는 첫 번째 시장 종목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오늘 야간 교육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장에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종목군들 궁금하시죠? 빨리 입장하십시오.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연아 소통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 힌트를 들어도 종목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이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입장하시면 야간에 진행되는 교육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61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비록 오늘 우리 시장은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대표님의 히든 종목과 또 검색기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어떤 상승률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들이죠. 레몬과 금양이 각각 24%, 16% 넘는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EV 첨단 소재도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공개로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2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글로벌 시장 확대 소식에 또 시세를 보였죠. 15%대 오름세. 어반리튠도 히든 종목 공개 하루 만에 7% 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오늘 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쉬니까 이수화학에 또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죠. 이수화학 상한가 같고요. 우양도 오염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장 25% 넘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크래프트가 25%대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23%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는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시죠. 이렇게 상승률을 확인해 보니까 대표님과 이미 함께하신 분들은 정말 오늘장 걱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이런 지수 하락에 마음 동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뜻밖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614번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검색기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역시나 당연하다는 듯이 상한가 종목을 잡아내는 이 검색기인데요. 이 검색기 종목들도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의 무기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잡으시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오늘도 역시나 이수학 상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수학이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급등할 때는 사실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시는 것처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 정지가 됐죠.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되니까 그 관심도가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어디에도 포착이 되었고 저희의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었고 역시나 기분 좋게 상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검색기 여러분들 원하시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검색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 검색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더 버전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편의성을 저희가 고려해서 다 만들어 드렸다고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 저희가 오늘 어디에? 저희 이 교육방에다가도 올려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드렸듯이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수학 19%에서 상한가 갔어요. 10% 올라왔죠. 우양 13% 25% 올라갔습니다. 12%입니다. 아이쿠래프트 12%에서 25% 올라갔어요. 13% 올라갔어요. 이거 3개만 합쳐도 35%입니다. 자, 레이크 모티리얼즈 4%에서 무려 23%까지 올라갔어요. 19% 올라갔습니다. 액연 케미칼 4%에서 19%예요. 15%입니다. 자, 금양 2%에서 16%예요. 14% 올라갔어요. 자, 이거 3개 합쳐봤더니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48%입니다. 자, 48%에다가 35%를 더해봤더니 무려 몇 퍼센트예요? 83%예요. 83%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저희 어디에? 저희 바로 검색기에 포착이 됐어요.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죠. 자, 여러분들 시장 올라갈 때는 저희 히든 종목군들 보세요. 단, 시장 떨어질 때는 저희 검색기 보십시오. 그만큼 시장이 떨어지면 수급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검색기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안 좋을 때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 꼭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검색기 종목에 포착된 이 종목군들을 어디에다가 올려드렸냐? 저희 교육방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2분 현재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 공유합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수화학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한농화성, 백광산업, 이수페타시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애견케미칼, 포스콜딩스, 금양까지 이렇게 포착됐어요. 9시 12분에. 물론 저희가 9시 12분에만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찾으시면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종목군들 얼만큼 올라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다 저희가 잡아드렸잖아요. 저희가 다 9시 12분에 올려드렸다고요. 어디에? 저희 교육방에.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지금 얼만큼 올라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올라갔다고요. 이렇게나. 오늘 80% 넘게. 그것도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시점 여러분들이 공략 못 하시니까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저희가 잡아드린 시점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저희가 얘기 드렸잖아요. 화요일날도 마찬가지, 월요일날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수학.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포착됐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것만 보십시오. 저희가 어디에도 공략을 해드렸습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에도 공략해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은 25,800원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드렸었죠. 같은 날 드린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만큼 올라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이것도 물론 바뀌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양도 마찬가지. 우양도 여기에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4,570원짜리에 이미 포착되고 나서 이미 한 번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못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 어디에?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방에 함께하세요. 여기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9시 30분에 이미 9시 8분에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못 잡으셨으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잡읍시다. 4,600원에 그래서 우리 수익 챙겨갑시다. 다 잡아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요. 올라가는 종목분들은 다 나오잖아요. 아이쿠래프트도 마찬가지. 오늘 포착된 시점 5,770원입니다. 이미 오늘 장 초반부터 5,500원 포착되고 올라가주는 초입에 포착이 되었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요. 날라갔잖아요. 12%에서 25%. 12% 올라갔다고요. 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드리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혼자 못 하시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시라고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가 정말 좋은 거 개발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같이 해서 여러분들도 좀 수익 좀 내보세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거 언제부터 잡아드렸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15,000원짜리부터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22,000원까지 갔어요. 오늘도 19,000원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다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안 오시는 것뿐이라고요. 액연 케미칼도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린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같이 해보세요. 오늘도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솔트웨어 다 수익 잡아드렸죠.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김연아 소통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함께 이런 검색기 종목들 공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업그레이드된 검색기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입장하시고 주말에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입장하시면 기존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교육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 찾는다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614번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섯 글자인데요. 맨 앞에 세 글자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이 종목 맨 앞에 영어 알파벳 세 글자를 검색하니까 연관 검색어로 프랑스 대통령의 의전 차량 브랜드가 뜨더라고요. 혹시 아실까요? 당연히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종목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힌트를 한번 아시는 분도 분명 있을 테니까 힌트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힌트는 참 정말 잘 줬어요. 일단은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원짜리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3,800원까지 갔어요. 몇 퍼센트 올라왔습니까? 100%, 150% 올라왔습니다. 안타깝게 3,800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3,000원대 초반까지 올라왔고 다시 눌렸어요. 자, 간단하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히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수입 챙겨드렸어요. 아쉽게 저희가 원하는 목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지금 떨어졌어요. 자, 뭐 해야 돼요? 공략해야 돼요. 제공략 혹은 신규 공략.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다섯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앞에 세 글자는 영어 이니셜이고요. 뒤에 두 글자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충분히 유추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랑스 대통령이 타는 차를 안다면. 하지만 모른다. 들어오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늘 얘기를 지리잖아요. 올라갔다가 눌렸고 지지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이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쁘게 지지받을 때 공략하는 거고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은 짧게 하지만 수익은 또 길게. 지금 현재 2,000원 중반에서 3,800원 최고점 몇 퍼센트예요? 10%, 20% 아니라고요.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또다시 만들어지면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공략해야 된다고 언급드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시든 종목은 추가적으로 오늘같이 떨어진 날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있고 이슈가 있죠.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죠. 오늘 약속 드렸듯이 야간 교육 때 저희가 오늘의 첫 번째 시든 종목 같은 오늘의 낙폭 과대 그 시점에서 공략해야 될 종목군들 저희가 항상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빨리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저희 검색기 그리고 오늘 야간 교육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입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장하는 방법 우리 김연아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정말 빠르게 정답자가 나타났는데 나는 힌트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시간 이후에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들도 배워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도움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614번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지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들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